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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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이런 거 가게 좀 아쉽죠? 네! 우리도 너무 아쉬웠어 앵콜을 해준 만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겠죠? 맞아요! 이렇게 잘 노는 동양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희는 지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가 가겠어? 네! 잠시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남은 체력들을 모두 써야 되는 곡이에요 저희 같이 뛰어놀고 점프점프하고 소리도 줄어야 되는데 다 하실 수 있으시죠? 여러분! 테레씨 꺼! 저희가 우리 동양대에 왔으니까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Paradise 말고 여기는 동양대! 이게 두 번 나와요 저희가 미리 알려줄 테니까 할 수 있겠어요? 네! 일단 이것도 연습해보자 좋아! 둘 셋! 여기는 동양대! 어! 약간 주춤주춤하던데? 마이크 소리가 덮었어요 안 돼! 안 돼! 마이크 소리가 진짜로 알잖아요 자! 여기는 동양대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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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지막 곡이니까 불쌍해서 저희 하이키로 몰아주세요 그럼 저희 하이키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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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!